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승천자, 진아라입니다. 어리석게도 아직까지 아몬에게 충성하고 있는 탈다림 세력이 제가 라크시를 신청해 왔습니다. 어둠의 신이 그 용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도 제가 승리할 수 있게 그대들 양쪽 병력을 모두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안살로봇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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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살로봇 배원분 위기 완료. 안살로봇 Huh? 제2장 적들이 미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검을 틀어라. 야! 야근이다! 앞에 가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우리 저그가 편의했습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날 정보로 우리가 무럭뜯을 대상으로 찾았습니다. 대단하군요. 아랍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이 완료. 대군주가 더욱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변이 완료. 아몬의 혼종들이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번 타볼까요, 소희? 이소 타세요! 우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느덧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맞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대군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한 동맹이 대단하군요 우리 저그가 편의했습니다 깜짝이야 이렇게 하죠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예예 잊지 마세요 아 빛의 탐지 정환 대군줄을 더 생성하십시오 변이,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저기 우리 기자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힘을 보여줘라. 아몬이 자신의 용사를 지원할 증원군을 보냅니다. 놈들과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하십시오. 아몬의 숭배자들의 등이요. 용사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어선 안됩니다. 아몬의 용사가 아몬으로부터 너무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를 뒤바꾸려면 그대의 병력이 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슬레인을 배회하는 원시 생물들이 우리 쪽으로 너무 접근하면 라크슈루의 방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가능하면 제거해 주십시오. 누군가에서 전세를 바꾸고 있음으로도 물이 많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자ря다 보니 다른 염도에 저는 다른 염도에 제거해 주십시오. 환상에 길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에는 자세히 부터의 근육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전세를 바꾸고 있다. 맞이하는 염도에 있는 염도에 있는 염도에 있는 염도에 들어서 무리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마주 용역을 쓰게 되려 한다. 이 동기들에게 파이팅을 하십시오! 이라는 대상을 nazi 입니다. 이라는 대상으나 이라 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노을귀를 넘어가면서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이 하자. 그래서 강조가 공격을 하십시오! 이 혼종들에겐 강력한 싸이오니 팀이 있습니다. 놈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 힘이 아몬의 용사에게 전달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본 나의 새로운 정보송이야. 제게 준비가 돼요. 이번 minim자가 스 Boder입니다. 내 마음을 마친 pigs을 utter 주세요. 우리 무리가 물었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적을 과소평가했었나 보구나.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려면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지체 없이 제게 병력을 보내십시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편의 완료. 적이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가 무럭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무리무리가 무럭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전, 저 역겨운 원시 생물이 너무 싫습니다. 혹시 여력이 된다면 저놈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번 전투에서 꽤 많은 병력을 잃었다. 우방 지원 대기 중!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대장님! 뭔 일 있어요? 언젠간 제가 이 원시 생물들을 멸종시키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닥친 일에 집중하시지요. 알았다고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defending 총무각을 부족합니다. 핵 공격이 강해졌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지 용사적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놈들을 공격하십시오. 우리 무리가 무럭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아포칼리스크 상상 등의 웨이너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적들이 모두에게 그 송이 지났습니다. 적들이 모두 배달할 것 같군. 적들이 오류탄에 서는 중인군. 적들이 오류탄에 서는 중인군. 적들이 끌어져야 합니다. 적들이 오류탄에 서는 중인군.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적구와 마주쳤습니다. 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이 작 leven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지금 네 speciesςous体에 도착해둘 또 다시서оту typed to us. 잠시 말씀드리겠다! 생각하기 전에 도착한product 없 specification. 동아가 순간이 mates 때 기 fase crimineен 공격에서cycling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전부와 마주쳤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무리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도움말고, 도움말!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병력이 계속 제 곁에 붙여주십시오. 그 안에 이 모든 민교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하실 수 없을 것이다. 아, 아, 알렉스! 제라드가 이걸 보내고 다행이다. 그러려면, 저 Onun은... 격식 차릴 거 없어. 아, 알았다. 대군주가 더 있어야겠습니다. 라큐시르가 끝났습니다. 너무 귀찮은 모습을 보십시오. 언젠가 제가 알라라크님께 도전할 때 이렇게 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